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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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... 여긴 어디지? 당신은 누구요? 어? 내 이름이 뭐였더라?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세상에 이게 뭔 상황이야 나도 기억이 안나 어? 어? 망치, 칼, 볼링공? 어쩌라는거지? 눌러보는 수같이... 잠깐! 버튼을 누르니 물건이 떨어지는군 이봐! 나 죽을 뻔했다고! 벽은 꿈쩍도 않는구만 듣는 척도 않네 방 크기도 줄어든 것 같고 어? 혹시... 버튼을 다 눌러야 끝나는건가? 뭐? 뭐하는거야? 방이 더 줄어들려! 피할것이 없단말이야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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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!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거 아니지? 그래! 당신말대로 버튼을 전부 눌러야 탈출할 수 있다고 치자! 그럼 마지막 남은 버튼인 볼링공이 떨어지면 흑! 분명 둘 중 하나는 죽을거다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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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!一瞬 어? 이, 이봐! 보고 있는 거 다 알아! 여기서 꺼려줘! 망할... 제발! 이, 이봐! 이, 그는 왜 다 기억나요? 정말. 감사합니다.